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즐길 컨텐츠는 바로 배관에 수류탄 넣기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맵에는 여러 종류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 자세히 살펴보시면 옥상과 연결된 수로 배관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배관에 수류탄을 넣었을 때 배관을 타고 아래 구멍으로 나오는지 직접 해봤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 다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 배수구에서 수류탄 나오는지 볼건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맞아요 자 뒤로 가 뒤로 가 거기 수류탄 나오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뒤로 열어봅시다 대벽 터졌다 그냥 어떻게 됐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됐는데 조심해 조심해 이거 배수구 앞에 엎드려서 이른칭 해봐요 위대칭 해봐요 위대칭 해봐요 오오오오옆 으웨엉 오우 오우 오오오오옆 오우 옆으로 세지 왜 자꾸? 근데 이거 중간에 살짝 막혀요 이거 가까이로 한 번 더 가세요 어 들어갔다 근데 왜 중간에서 빠지는데? 그냥 걸리는데 중간에 어 밑으로 빠졌나? 중간에 빠져요? 아 이것도 중간에 빠지네 끝까지 안되네 여러분들 중간에 자꾸 빠져 중앙에 왜 빠질까? 어? 살려줘 살려줘 야스나야 빨리 야스나야 경찰서 야스나야 경찰서 뛰어 폭풍 폭풍 이거 한 번 해봐도 돼요? 잠깐만 아 이거 빠진다 아 빠진다 아 빠진다 야 이건 또 나도 나왔어 진짜? 알짝 드디어 찾았다! 하지만 성공했습니다!